메릴랜드 주민들이 새벽 2시에 밤잠을 설치는 때아닌 지진 소동을 겪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몰려서는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에서 오늘 새벽 2시 11분 진도 2.1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클락스빌이었으며 지하 1.8마일 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국 지질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비록 약한 진도의 지진이었으나 매우 넓은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잠을 깬 메릴랜드 주민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장비가 도로에서 굴러가는 듯한 소리와 흔들림이 3, 4초간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클락스빌이 있는 하워드 카운티는 물론 이웃인 몽고 메리 카운티, 워싱턴 DC, 프린스 조지 카운티, 캐롤 카운티, 에나폴리스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으로 파장이 퍼졌습니다. 진앙지인 클락스빌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프레드릭, 남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에나폴리스에서도 지진파를 느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지질연구소 메릴랜드 지부는 이번 클락스빌 지진은 동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낮은 진도의 약한 지진의 하나였으며 어떠한 대규모 지진의 예진이나 여진을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1993년 이래 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약한 지진들이 47번 기록됐다고 지질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1원에서는 지난 2011년 버지니아 중서부 템플힐스에서 진도 5.8에 비교적 강진이 발생해 페어펙스 등 한인타운에서도 큰 흔들림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미 지질연구소는 그러나 동부 지역의 지진은 서부와는 달리 진도에서는 상당히 약한 편이고 대신 넓은 지역으로 지진파가 퍼지는 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수도권 1원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고 지진 공포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